오늘은 디스크 건강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 등 실제로 척추, 추간판에 도움이 되는 영양보도 많이 들어있지만요. 허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을 피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적정량 섭출하는 것은 전반적인 비만을 피해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토마토에 있는 영양 성분을 더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도 중요한데요. 중불에 올리브유를 넣고 토마토를 살짝 구워 드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항산화 성분인 나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어서 척추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콜레스테롤이 상승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로 내장지방도 막고 내장지방을 막으니 복부 비반이 예방이 돼서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냐고요? 비밀은 칼슘입니다. 우리가 칼슘하면 생각나는 멸치 있죠. 멸치보다도 칼슘 성분이 4배는 더 많이 들어있어서 브로콜리를 규칙적으로 드시게 되면 마치 우리가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십자가수라서 이걸 뒤집어서 이 안에 있는 불수물을 잘 씻어내고 가열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식초를 넣은 물에 오래 담가서 불수물을 빼는 방법도 있지만 가볍게 데쳐서 드시게 되면 인산염을 좀 줄여서 통풍을 예방하는 동시에 칼슘이 흡수를 끌어올리셔서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거나 초장에 찍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으니 생으로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보고로도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는 비타민 D도 충분히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피로도 쉽게 오고 실질적으로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척추 건강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어서요. 일주일에 3개에서 5개 정도를 드시게 되면 척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의 영양소를 충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숙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달걀도 단백질이다 보니까 오래 열을 가다 보면 이 단백질이나 영양소가 파괴되기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끓고 있는 물에 달걀을 넣어서 6분에서 7분 뒤에 꺼내먹게 되면 약 60에서 70%의 반숙이 되는데요. 이때 노른자의 비타민 D의 파괴도 훨씬 적고 여러가지 아미노산 단백질 파괴가 적어서 척추 건강을 위해서 저는 반숙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도 불리는 콩을 주워 올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 자체를 드시는 것 자체도 충분히 단백질의 흡수를 끌어올리고 이 단백질에 있는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칼슘을 활성화시킴으로 척추, 뼈의 건강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냐면 사실 여러가지 요리가 있지만 두부는 생으로 드실 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드시기 조금 비린내가 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들기름을 살짝 입혀서 잠깐만 구워 드시는 게 좋은 게요. 그래서 들기름은 발현점이 낮아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실제로 타기 쉽고 영양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이 기름이 단백질과 결합돼서 흡수를 돕고 맛과 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들기름을 살짝 바르고 살짝만 부쳐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골입니다. 사골은 전통적으로 꼬아서 뽀얀 국물을 마시게 되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여기 아직도 논란이 많죠. 뼈에 국물을 마시게 되면 인산염을 많이 먹어서 체내에 있는 카슈이 빠져나가니 좋지 않다는 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실제로 염분이 많게 되니까 뼈 건강에 좋지 않겠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골을 우려낸 국물에는 단백질이 많고 열량이 높지 않아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왜 사골 국물이 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오해를 받냐면 거기에 우리가 양념을 더하고 거기에 염분을 더해서 먹는 습관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사골 국물 그 자체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이 허리 건강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골을 조리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은 좋은 사골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끓인 물은 버려서 불순물을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처음 것과 두 번째 끓인 뽀얀 국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진 뽀얀 국물, 단백질의 보고인 사골 국물에 소금을 더하거나 양념을 더해서 염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또 허전하다고 해서 밥을 넣어서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가 올라가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으니 뽀얀 국물 자체를 적정량 드셔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느낌으로 드시는 게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밭에서 나는 종합 영양 비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이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뼈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물렁물렁한 추간판, 여기 건강도 중요해요. 추간판은 대부분 성분이 물이고 그 안에는 콜라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골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 연골 성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 B, C, E, 미네랄 등이 필요한데 이 밭에서 나는 종합 영양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는 부추를 적정량을 드시게 되면은 추간판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무 칼로리 음식이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칼로리가 없는 음식은 없겠죠. 하지만 워낙 칼로리가 낮고 칼로리가 낮은 것에 비해서 비타민 D, 칼슘, 인산, 미네랄, 셀레늄 등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덜 알려진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은 몸에 좋은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게 되면 단백질 흡수뿐만 아니라 칼슘, 무기질의 흡수를 끌어올려서 뼈 건강에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조리할 때 국물을 내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표고버섯의 육질 자체를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곱 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대부분 다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허리 건강을 지키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